지금 3시 41분 지나고 있는데 6만원 짜리 얘가 지금 신경이 살아있어가지고 여기 획감되어 있는데 요런거 오는 3만원대 되기 때문에 해야지 원만하고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 지금 3시 41분 지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몇 돈이나 들어왔는지 아직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4,600원에서 9,000원까지 그렇게 가격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대성입니다 D1 기둥 밑에 있는 대성 오늘 여기 대자는 15,000원 그 다음에 중자가 13,000원이었던 거 13,000원이었어요? 12,000원이었어요? 12,000원 그 다음에 소자는 9,500원 그렇게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별 큰 차이가 안 나가지고 제가 말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2,000원짜리 그 다음에 소자는 9,500원 9,500원짜리 사실 영상으로는 별 차이가 안 나요 눈으로는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8호 존입니다 여기 오복입니다 오늘 전어는 15,000원이네요 오늘 전어는 15,000원 꽃게도 있는데 지금 여기 다 바빠서 어디 돌아친다고 가격을 못 물어보겠네요 여기서 전어 15,000원 꽃게 대자가 14,000원이네요 여기 14,000원이고 나를 이렇게 아주 특별히 가격이 준비되어 있는 게 없네요 참숭어 7,000원이에요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 키로에 대한 얘기에요 강어는 23,000원 27,000원 이건 큰 변화 없이 계속 그렇습니다 능성어가 24,000원 1kg 중간대 2kg 중간대 참고 및 20,000원 그렇대 있네요 그럼 여기 신일도 전어는 오늘 15,000원이에요 15,000원 그 다음에 여기 오늘 꽃게 얼마나 그랬어요 꽃게 12,000원이고 키로에 대한 얘기에요 여기 채소가니까 5kg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13,000원짜리 방열빈으로 그러지 있어요 강어는 18,000원에서 24,000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참숭어 7,000원이고 참숭어 7,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거 얼마에요? 이거 13,000원 키로에 삼삼이 14,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15,000원이고 그 다음에 어... 참돔음은 비슷하죠 얼마에요? 얼마에서 얼마까지? 22,000원이요 22,000원 이 좋은 거 22,000원이네요 양식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지금 심화지인데 심화지 이런 건 얼마죠? 36,000원? 능성어는 25,000원인데 어디 다 간 거 같아? 22,000원까지 되고 22,000원까지 되고 그 다음에 용어 15,000원? 지금 이렇게 18,000원이랍니다 오늘 용어 광어는 이건 얼마짜리? 25,000원짜리? 25,000원짜리? 예 고맙습니다 광어 25,000원 했는데 25,000원? 지금 심화지가 좀 조용했어요 지금 돼지가 심화지 있고 사장님 이거 이거 얼마씩 하십니까? 얼마에요? 농어? 농어 15,000원 15,000원 이거 심화지는 또 얼마짜리에요? 26,000원 B급 26,000원 B급이네 그 다음에 이거 참돔음 어... 16,000원 16,000원이에요 예 이건 더 싼거에요? 자연산 15,000원 똑같아요 15,000원 가격 똑같네요 여기 돼지입니다 돼지는 여기다 방열자업을 이렇게 해놔서 오셔도 가져가기가 이렇게 쉽게 되어있습니다 예 여기 꽃게는 오늘 안 갖다 놓으셨네 10마리 4만원 10마리 6만원 6만원 6만원짜리? 어우 크네요 10마리 6만원 1마리는 7,000원이네 네 이건 좀 작은거 4만원 보리새우는 활 여기만 있으니까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연산 대하 30마리 30마리? 15,000원 15,000원 30마리 15,000원 1kg 15,000원 여기요 돼지에요 10,000원 12,000원 그 다음에 우럭쪽엔 지금 뭐예요? 한 마리가 800g 나가요 18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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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원 크고 작은 차이가 그렇게 조금 있는거네 예 말에 대한 가격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전복 요거는 전복 요거는 전복 요거는 4만 3,000원 6,000m짜리 6,000m짜리에요 그래서 그래 저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는 요거는 30,000원 30,000원 요거는 저 10,000m짜리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돼지입니다 이건 뭐예요? 아 능성어네 국산 능성어네 23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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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좀 많아 제빵어 제빵어 산지에서 가져온거에요 7,000원씩 7,000원씩 요거는 횟감이 초밥은 가능합니다 초밥은 가능합니다 빼도 내는데 살이 좀 무르죠 7,000원짜리 이게 방열이 안된거같이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확실히 예 고맙습니다 3만 5,000원 요거 마리에 대해서 마리에 3만 5,000원 3만 5,000원 그 다음에 작은거는 1만 5,000원 2만 5,000원 예 고맙습니다 1호 여기 아까 좋은거 보여드렸죠 라이브에 요거 9호짜리 9만 5,000원 사이즈도 보세요 사이즈도 꽉 찼고 9만 5,000원짜리 체납기 저건 손도 횟감도 되는거에요 그 다음에 8호짜리 8호짜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산지 냉동돼갖고 들어온 요거 7만원짜리 예 7만원짜리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굴비 4만 5,000원짜리 10마리 두릅이에요 요거는 부쇄굴비는 다 아실거에요 하도 얘기를 해서 원재료는 수입된거고 중국에서 작업은 한국에서 하는거고 그 다음에 여기 깐새우 아까 무슨 새우라고 그랬어요 생알입니다 탈각 탈각 탈각이라고 얘기하네요 여기 900g이라니까 그냥 요리하실 사람은 요거 갖다 드세요 16,0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16,000원입니다 예 16,000원 이거 말고도 그냥 흰다리새우 에콰도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른 냉동식품도 이렇게 있으시니까 궁금한거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뭐에요 국산 우렁이네요 아 우렁이라면 얼마짜리 우렁이살 9,000원 9,000원 이게 9,000원이랍니다 이게 키로는 이거 무게 얼마 상당히 나가는거 같은데 요 9,000원이랍니다 요런거 갖다가 놓고 된장국 이렇게 끓여 잡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영남아기입니다 영남아기 성물병은 요거는 4만5천원짜리 5만원짜리 요래 있고 요거 크기마다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요 병원은 15,000원짜리 요거 박세장 얘기해 그 다음에 꽃새우 요거 7만원짜리 꽃새우 7만원이고 혈감청은 2만원입니다 지금 2만원 그 다음에 초가자미 물가자미 요거 만원짜리 박세 그렇고 그 다음에 아귀이는 마리에 2만원 2만5천원 합니다 사이즈 차이예요 택강한채 요거는 2만5천원짜리 요거 박세 2만5천원 그 다음에 생물오징어 강원도꺼 이거는 아까는 또 이렇게 좋아보이듯 요거 5만원짜리 5만원 요거 밑에 있던거는 색이 좀 이래 나오네요 요거 5만원짜리입니다 박세 생물 저가자미 생물 저가자미 2만원짜리 2만원이요 그 다음에 대하 대하가 좀 많이 나오고 시작하는데 대하는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노량진이 가장 가격이 좋은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2.5키로 요거 3만 2천원에 이렇게 파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먹발치 요거는 10마리에 5만원짜리 있고 4만 5천원짜리 있는데 약간의 사이즈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살찌비가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15마리 만원하는 백반집 할머니가 사용하는 그런 갈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큰거 은갈치 45,000원 제주갈치 45,000원 요래 되어 있네요 이런거 좀 큰거에요 45,000원짜리입니다 여기 횟감되어 있는데 요런거 얻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가격좋아요 지금 몇리인지 이게 한치 요런거 특징적인거에요 6만원짜리 영남하게 전국수산입니다 C08 전국수산 일단 활어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15,000원이에요 오늘 15,000원 토요일은 비쌌는데 많이 내려갖고 그 다음에 여기 아기도 많이 갖다 놨네요 아기는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시 그 다음에 여기 아까 13,000원 했던 것 같아요 13,000원 여기 민어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은 65,000원 그 다음에 25,000원 요거 사이즈차에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아까 얼마 대구 대구 2만원 좋네요 그 다음에 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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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원 박세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어도 2만원 오늘은 또 청고등어가 좀 많은 것 같네요 전보등어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6만5천원짜리 먹다이치 저 뒤에꺼는 6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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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요 앞에 갈치고 나면 5만원 그 다음에 밴댕이 요거는 25,000원 근데 이건 선도가 어떤거에요 선도가 이게 다 밴댕이에요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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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어인데 웅어가 요새 잡히네 네 그 다음에 이거 9만5천원짜리 꽃게 대짜라고 합니다 9만5천원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얼마라 그랬죠 3만5천원 3만5천원짜리 대하 대하 좋네요 그 다음에 요거 4만5천원짜리 피문어 피문어 요건 얼마라 그랬어요 8kg짜리 홍어 9천원 암치죠 9천원이에요 굉장히 가격 좋은 편이네요 예 여기 전국이었습니다 예 예 대개가 오늘 많이 낮아졌어요 토요일 대비 요기 지금 4만5천원이네요 4만5천원 지금은 다리가 붙어있는거에요 지금 근데 요게 어 얘가 지금 신경이 살아있어 가지고 흰 데 건드리니까 색이 요렇게 바뀌네요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네 그 색이 예 난 이게 색이 바뀌는 이게 저 선도가 좀 나빠진 그런줄 알았더니 요거는 저도 요렇게 건드려보긴 저도 처음이에요 지금 요렇게 건드리니까 색이 요렇게 바뀌네요 아 이거 그렇구나 난 이게 선도가 가는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예 예 C14 홍어 전문점입니다 이거 지금 삼채 요거 6천원짜리 근데 색감 되는거에요 안되는거에요 자신감이 없으시고 되는거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6천원입니다 요건 키로에 대한 얘기에요 그 다음에 요거 8천원 8천원 요거는 수치인데 아직 수촌과 아주 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키로에 대한 얘기고 요거는 8천원 요거 민어 8천원인데 색감 9천원 9천원 예 올랐답니다 요거 9천원인데 지금 손도 보시면 괜찮아 보여요 근데 색감 된다고 그러고 9천원이에요 키로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건 상자에 9만 5천원짜리 9만원 지금 9만원이에요? 라이브보다 내려갔네 9만원 9만원 했어요 내가 기억이 잘못된 겁니다 조금 얼마짜리 요거 지금 요기 상자에 14만원짜리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4만 5천원 요건 심미에 4만 5천원이고 요것도 10마리에요? 네 2만 5천원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홍어 전문점 갈치입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어 거기 또 더 있어요 요건 얼마짜리에요? 5만 5천원 5만 5천원 10마리 5만 5천원짜리네요 예 요긴 좀 더 위급이에요 등급이 좋은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패류 3132 만물입니다 만물 전복 요거는 키로에 15,000원인데 소분을 하는건 아닙니다 여기 아마 10키로 요렇게 당겼을거에요 그 다음에 고등어 이거 참고등어가 상당히 좋네요 지금 요거 4만원인데 오늘 참고등어네요 요거 자체가 그 다음에 병어가 오늘 많이 나왔어요 만물에 병어는 근데 크기에 따라서 가격대가 전부 다양합니다 요거 자체가 28만원까지 병어는 23만원에서 이거 큰 박스 28만원까지 있답니다 영상으로는 크고 작은거 표도 안나요 제가 지금 여기서 보는것도 표도 잘 안납니다 그 다음에 갈치용은 얼마짜리에요? 8만원 8만원짜리 예 그 다음에 물가잠이 60마리 2천원버리 5만원이에요 5만원 예 그 다음에 여기 4만원이요 참조기 요거 4만원짜리 있고 8만원짜리가 있어요 여기 무게는 같을건데 요거는 좀 사이즈 좀 작고 요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참조기 그 다음에 여기 좀 추천해 드리는거 자연산 대하가 가격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 32,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3키로 가까이 되는걸 보여요 한 2키로는 넘고 7,8키로 나가는거 45,000원짜리 홍어 그 다음에 여기 갈치가 가을되면서 많이 들어오니까 갈치 요런거 와서 보시면 될거 같아요 지금 여기 바쁘셔가지고 지금 제대로 가격을 다 확인을 못하겠네요 라이브 혹시 보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라이브 보고 오셨다고 그러시면 되구요 대구야 요거 32,000원이고 갈치 요건 얼마짜리에요 고거는 8만원짜리에요 8만원짜리 갈치는 8만원 딱 낮은건 얼마에서 얼마까지 10만원 사이예요 10만원 사이 예 지금 그렇게 되었네요 갈치 자체가 먹갈치 요거 먹갈치 요건 얼마짜리인데 고거는 7만원짜리에요 요건 7만원짜리 상자에요 오늘 제가 봤을때는 요기 좋네요 국산 1년만에 처음 넣어서 참고등어 참고등어 예 그거는 막잡아 지금 여기는 이 경매시장은 8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지금 좌파는 냉동은 10시까지 오셔도 되는데 여기 8시까지 오셔야지 원만하고 횟거리 장만하실 분은 6시까지 오세요 6시까지 그 다음에 갑각요 개 같은거는 그날그날에 달라요 그래서 저것도 한 5시나 6시 전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걸 삽입시키겠습니다 조향입니다 조향 17미짜리 22,000원입니다 방금 가져온거네 요거 방금 가져온거 22,000원입니다 킬로에 그 다음에 여기 흰나리새우 요건 얼마짜리에요 16,000원 16,000원 그 다음에 비단가리비 요거는 3만원 3만원 5킬로에 3만원이에요 킬로에 1만원 치는거고 그 다음에 요거 22,000원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22,000원짜리 22,000원짜리 22,000원짜리에요 여기 조향입니다 15,000원 여기 만화 조향 바로 옆에 있는 15,000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왕바지락 요건 얼마 왕바지락은 얼마요 왕바지락은 5킬로짜리입니다 34,000원 34,000원 확실히 왕바지락 비싸네요 28,000원 요거 28,000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만화입니다 5만둥이 요건 얼마짜리에요 15,000원 15,000원 예 고맙습니다 조금 나왔는데 지금 뭐 마지막 차 이렇게 가입을 하세요 지금 가격이 뭐 지나간거는 25,000원짜리 보이는데 요 앞에꺼는 지나간거 같은데 얼마 나갔는지 아 아 요거 다시 왔네요 여기서 3호 3호 콜 하고 있네요. 35콜 아직 악차는 안 된겁니다. 35 35 우영거래사고요. 3,5루영거래감사요. 32,500. 대신 천안 없죠? 3만천안 없죠? 가격이 많이 내려갔었는데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가 3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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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만원 4만원 A급은 아닌가 김희연씨꺼 4만원 양념 2만9천원까지 내려왔네요 3만6천원 2만8천원 2만8천원 2만7천원 양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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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만원 1만원 리액kah 40여ved 양념 valor 2만2 54만 2만2천원 양념 영념 25,000원 갔다가 1,000원 올라갔네요 26,000원 2만 2천원은 지금 결정된 겁니다 낙찰이 된 거예요 나머지 하나 2만 3천원 53원 3만원 4만원 양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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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0만 약려 이거 살피 못산이 아 착한 한 발을 걸 때는 형이 어누리 영위 149 세계 85 오우 대박이야 7,000원 그 다음에 대게 대게가 지금 요건 단대 1년생 겁니다 그러면 투절치가 들어가 있어 투절치가 장ева 1,2,3,3,3,3,4,3,3,3,5,4,3,3,4,3,3,7,3,7,3,3,4,3,5,3,5,4,3,4,5,4,3,4,1,3,14,5,4,3,4,3,3,1,3,2,1,5,4,1,5,4,5,4,1,1,3,2,3,1,1 4k2,1,3,1,4,1,5,4,1,3,4,1,3,1,3,2,3,1,5,4,2,1,1,4,1,4,1 1 burn 아직 조금 더 있긴 있네요. 브라운입니다. 이 가격은 오롯이 2천원 해 3천원 여기 토요일날 바쁠 때는 4분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데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빠른 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